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이필우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맞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한편 강원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2도, 서울 13도, 부산 1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 24도,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구름 한정 없이 맑았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끼신 분도 계실텐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오늘처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낮 동안 다소 더웠지만 밤이 되면 지면이 식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저법 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사이 맑은 날씨에 지면이 식으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 위성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증기가 공급되기 쉬운 내륙의 강이나 호수 부근, 주변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기 쉬운 골짜기 지역은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기 쉽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조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건조한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고 특히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강원 산지에는 순강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을 비롯한 동쪽지역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